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 주민들이 음악 안에서 하나 되는 음악회가 마련됐습니다. 크리스천 공연자들은 재능기부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했습니다.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소풍이 열렸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들과 지역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가을 소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2018 횃불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성회에서는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고민을 안고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는 점인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고민하는 청년사역단체와 목회자가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사역을 이끌어갈 청년세대. 하지만 청년사역단체들은 청년보구마율이 미전도 종족을 정의하는 보구마율 기준인 3%에 불과하다고 파악합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젊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뜻을 모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30여 명의 청년사역자로 이뤄진 청년사역네트워크. 청년사역네트워크는 청년들을 위한 목회와 프로그램, 특히 중소형교회 청년들을 위한 사역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사역네트워크 의장 김동영 목사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에 반드시 목회자들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성도 감소는 곧 미래에 교회 소멸문제가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교회가 청년문제에 관심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소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상태로 교회가 지속되어진다면 20년, 30년 후, 빠르면 10년 후도 교회가 점점 자립에 그리고 존립에 문제를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청년사역네트워크와 김목사가 파악하는 교회 내 청년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교회 내적 원인으로는 교회에서 대화 상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목회자가 막연히 기도해보자는 식으로 답하면 소통은 거기서 끝이라고 지적합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취업란과 각종 공부에 따른 심적, 시간적 부담을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 학원 보금화협의회의 가장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교회 이탈 이후의 4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김목사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 현상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리설문을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 29일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목사는 청년 인식 조사 결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이 부정부패 등의 키워드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이었다며, 청년들의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신뢰성 회복을 우선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들의 무의식 속에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식을 더욱더 세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들이 교회를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청년 교회 이탈 문제. 청년들을 다시 하나님과 교회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청년 사역자들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요즘은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웃들과의 거리가 전보다 훨씬 멀어졌는데요. 주민들이 음악 안에서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배드민턴장. 가을로 접어드는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오늘 모처럼 이런 음악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또 음악을 참 좋아하고 해서 즐기러 왔습니다. 성동구청과 아파트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LYM 예술대통합연구소와 월드기술문화교류센터 주최로 열린 행사는, 주민들의 가족사랑과 이웃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파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 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한테 베풀으셨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입니다. 성악가와 가수, 밴드와 걸그룹까지 나서 아파트 단지를 가득 메운 음악소리.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성동군의 7개 아파트 단지를 돌며 진행된 이번 음악회의 모든 공연자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이영미 대표를 필두로 한 공연자들은 재능을 통한 섬김과 사랑 나눔으로 주민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주민들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연령을 초월한 주민들이 무대에 나서 다양한 끼를 뽐내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무대 한편에서는 쌀쌀한 날씨 가운데 따뜻한 차와 음식을 제공하며 교제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이영미 대표는 행사가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주와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불쑥 찾아온 쌀쌀한 가을 바람을 따뜻한 음악으로 걷어낸 음악회. 주민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사랑이 입혀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요즘 정말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은 외출이 쉽지 않은데요. 택시 운전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가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그 현장에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너른 잔디밭에서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즐기는 사람들. 반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흥겨운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봉사자들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합니다.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인 송파선교회가 마련한 장애인 1일 아름다운 가을 소풍 현장입니다. 평소 나들이에 나서기 쉽지 않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소외 이웃들을 위해 송파선교회 택시 운전기사들이 마련한 섬김사역으로 집에서부터 모시고 나들이를 시작해 즐거운 소풍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섬깁니다. 저희들 미약한 힘이지만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문화적인 생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이 일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가을 소풍에 나온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자연을 만끽하며 예배와 특별 찬양, 레크레이션 등을 즐겼습니다. 재미있게 놀러 가겠습니다. 주부교 구경도 잘하고 날로 다 가겠습니다. 한편 크리스천 택시기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송파선교회는 1995년 창단 후 지금까지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씩 24년 동안 48회에 걸쳐 장애인과 소외 이웃들을 위한 소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계탕 나눔 행사와 혼잡 지역 교통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한 2018회 횃불연합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복음으로 통일하라를 주제로 열린 성회에서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은 남북관계와 동성애 문제, 이슬람 난민 문제 등 대한민국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이때 다 같이 모여 대한민국을 위해 절실히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의 집회로 진행된 이번 성회는 영안 장로교회 양병희 목사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가 설교를 했으며 민족 재건 통일을 말하다를 주제로 패널토이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목사와 사모, 전도사 등 영적 리더를 세우고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초교파 단체로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해 매년 횃불연합대성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합총회 재판국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새로 교체된 국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 한국교회에 관심을 모았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무효소송 재심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재심 여부는 다음 재판국 모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첫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강은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세습권은 총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양침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예정통합 목회자연대가 주최해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예정통합 103회 정기총회 결의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광주양림교회 노치준 목사와 현직 변호사인 소만교회 조건호 장로, 장신대 이미국 교수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는 21세기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생긴 문제라며 이번 총회 결의는 명성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와 젊은 세대들의 영적, 도덕적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발제자들은 이제는 재심을 통해 변경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 국원들이 총회 의사를 존중한다면 재심을 인용해 지난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로의 합동총회 소속 교회 가운데 약 43%가 미자립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정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은 설문에 응답한 교단 소속 8,637개 교회 가운데 42.7%에 해당하는 3,690개 교회가 미자립교회라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미자립교회 비율은 49.4%로 강원도와 충청도 등 중부권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권이 44.8%, 호남권이 4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자립교회는 28.5%, 다른 교회를 지원한 여력이 있는 지원교회는 28.8%라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미래 신학교육 포럼 축의학술대회가 변화하는 세계와 신학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신대 문병규 교수와 고신대 임창호 부총장, 장신대 박상진 대학원장 등은 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과 신학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미래 신학교육 포럼 유대덕 회장은 신학교육은 한국교회의 미래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교회의 미래에 초석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에 출범한 미래 신학교육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학교육의 대안과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신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신학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학술단체입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교회 지도자 성지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하임 호센 대사는 성경의 역사적 현장이자 예수님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이스라엘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쏟아져서 고맙다며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많은 하늘길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이스라엘과 한국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관광부 아시아 담당 소피아 프리잔트 핑카스 국장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IBC 성서문화 교육원 박영우 교수가 성경은 역사다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또한 성지술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 전문여행사의 대표 상품을 소개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보금의 전함이 11월 한 달 동안 전라도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경상도에 이어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가수 박지연 씨와 개그우먼 김지선 씨 등 기독 연예인이 재능 기부로 동참하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라는 문구로 보금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11월 10일과 25일에는 대규모 연합거리 전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선교단체에 소속된 우리 국민 6명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중국 광시장족자치국 국가안정청이 지난달에 우리 국민 6명을 조사했다며 중국은 종교활동에 대해 장소를 제약하거나 종교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중국에 가거나 머무를 때 종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교활동과 관련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나 체포, 구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주중대사관이나 관할총영사관, 외교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자신의 감독 복귀를 반대하던 성락교의 목회자 30명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2일 파면 당사자 30명이 제기한 파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앞서 결정된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가처부문에 근거해 김 목사가 감독으로서 행한 조치 역시 무효라고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S 운영위원회와 CTS 예술단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개소식에는 CTS 감경철 회장과 CTS 예술단장 윤학원 감독, CTS 운영위원회, 권호철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소식에서 CTS 감경철 회장은 예술단과 운영위원회가 사역의 직영을 넓혀 보금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실은 CTS 사옥 12층에 마련됐으며, CTS 예술단과 운영위원회가 기획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제2회 레알러브 시민축제가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의 성도와 시민들이 함께한 축제 현장을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 기독교와 천주교, 유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성도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제2회 레알러브 시민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또 결혼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국민들을 일깨우고 또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레알러브 시민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더불어 건전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부스가 마련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해운대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위한 체험부스 등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작년과 같이 동성애 반대 1인 시위가 펼쳐진 한편, 특별히 올해는 가족과 연인, 청년,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축제 참가자들과 함께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성애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던 가운데 나와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절실하게 듭니다. 애들한테 올바른 교육하고 지금 이 나라에서 동성애 문제와 성평등이랑 양성평등이 어떻게 다른지를 애들이 나오는 삶의 체험인 것 같아요. 한편 이날 레알로브 시민축제가 열린 군압로 광장 반대편에서는 성소수자들이 개최한 제2회 부산 쾌어축제가 열려 양측에 충돌을 대비한 경찰 병력 2,100여 명이 투입됐으나 우려와 달리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CTS뉴스 최병희입니다. 제19회 성가합창제가 지난 13일 가음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 교회음악협회 주체로 열린 이번 성가합창제에서 가음정교회와 문창교회, 진해 동부교회 등 창원 지역을 대표하는 찬양단 7개 팀이 참여해 수준 높은 합창 공연을 펼쳤습니다. 창원시 교회음악협회는 성가합창제를 통해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독합창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2018 사랑과 섬김의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좋은 날씨 속에 열리는 바자회를 통해 사랑과 나눔이 있는 좋은 코이노니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자회에서는 각종 의류와 생필품이 판매됐으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오픈마켓과 문화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안광복 목사는 안광복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포크송 공연을 준비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주시와 서원대학교 회가 창립 이후 첫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원대학교 회 김영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청주 주님의 교회 주서택 원로목사는 포도가 깨져서 즙을 내듯이 온전히 자신을 죽여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원대학교 이사장 손용기 장로는 대학 안에 교회가 창립된 후 지난 6년 동안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며 첫 임직식을 통해 세워지는 일꾼들을 보니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명의 장로와 4명의 권사를 비롯한 임직자 20명을 세우는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수님, 선생님, 학교 직원 여러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졌는데 그 일을 이제 감당할 것이고 시작되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18 나라사랑 기도회를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37사단 정은혜 군종 목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르짖을 때 회복을 경험했다며 우리 민족과 군이 주님의 주권 아래서 든든히 서고 군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7사단장 이동석 소장의 간증과 기독군인 연합회의 특성이 진행됐으며 2부 기도회에선 나라와 민족, 군과 청주시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은 광영중앙교회가 여수 선교합창단 초청 뮤지컬 감남산 위에 그리스도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에서 광영중앙교회 서명길 목사는 이번 뮤지컬 공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역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감남산 위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내용을 담아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서귀포 명성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자 제2회 성가합창제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었습니다. 서귀포 명성교회 이정일 목사는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서귀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가합창제에는 서귀포 성결교회와 남원교회, 모슬포교회를 비롯한 7개 유해 성가대가 출연해 주 너를 지키시네와 태산을 넘어 헝곡의 가도 등의 찬양을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소난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인 정동제일교회와 어머니 기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로 사적 제256호로 지정된 정동제일교회 예배당. 정동교회 초대의 단임 목사는 미국 개신교 성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맡았습니다. 1902년 최병헌 목사를 시작으로 한국인 목사가 세워졌으며 3.1운동에 동참했던 현순, 손정도, 이필주 단임 목사와 이화학당 학생 유관순 열사도 이곳 신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이 거쳐갔고 100주년이 넘은 예배당에는 여전히 복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동교회는 초대 아펜젤러 성교사님을 비롯해서 133년 동안 현재 20대 송기성 단임 목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모호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안중교회 공예배가 없는 평일 오전이지만 예배당 안엔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한 사람씩 자리를 채우면 안중교회의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문화 그런 풍습 이런 것 그냥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은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세상에서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하루하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문제, 학교폭력, 범죄에 대한 노출 등 세상의 상황은 온통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양육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어머니들에게는 큰 위안과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아해 아이들한테도 가서 되게 잘할 수 있잖아요. 화내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 노그라지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좀 더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서 좀 더 시간 쪽으로나 생활할 때 기쁨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외계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9일이 한글날이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최초의 한글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에덴교의 고효정 성도님이 이 내용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손안의 TV 클린 뉴스는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요 한글날이에요. 한 다 둘 셋 랄 럭 학생יא 그래서 어제NEWS가 이 cable을 세정대왕을 만들었어요. 세정대왕은 이거 몰라요. 아이템 보다는 과거 on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CTS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도보기 시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부응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 한 단체에서 청년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청년사역네트워크 김동영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 교회는 좀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이 전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소통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어떠한 사고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속에 있는 청년들이 그러한 부분에 어떤 융합점을 만들 수 있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보자고 해서 지난 5월 말에 가로수길에서 보편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서 지난 9월 말에 저희가 이 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또 종교가 없는 청년들도 대상이 됐다고 들었는데 질문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됐나요? 주로 세 가지 질문이 나눠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또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전도를 하는 그러한 방식과 형태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여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분야별로 그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해서 또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조사했던 천주교 불교에서는 약 70%, 80% 이상의 청년들이 믿는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청년들이 배타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는 청년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 많은 부분 청년들이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배타적이라는 거를 약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얘기만 하고 또 교회가 벽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면 듣지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나요? 저희가 기독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서 예배와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들 가운데 술, 담배 문제, 이성교제,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취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많은 부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그게 왜 어렵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러한 답변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질문을 막아버리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의 중심, 신앙적인 중심을 사고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성공과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들이 더 앞섬을 통해서 교회가 괴리감을 느껴지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성소수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지지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그리고 무언가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왜 그러한 성소수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성경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틀렸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청년 속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지배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 청년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성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신 거고 또 이제 동성애와 같이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꼽히는 2단에 대한 2단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2단들에 대해서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청년들도 저희가 놀랄 정도로 2단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사회적으로 믿지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성공회를 많은 청년들이 2단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딜 말이죠? 성공회. 믿는 청년들과 믿지 않는 청년들의 23%에서 30% 정도가 성공회를 2단으로 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개교의주의화되어 교회 성장주의에 빠지면서 연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침투하는 2단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있지만 그 2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인식을 우리가 좀 청년들에게 같이 알려주고 배후의 장을 마련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어떠한 건전한 교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2단들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또 동성애, 2단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짚어주셨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굉장히 갑갑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걸 우리가 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가다 보면 너무 주입식으로 나의 사고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좀 이해하고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해답을 가질 수 있도록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의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 문제나 청년들은 많은 부분 자기 안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 질문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 결과만 들어보기에는 글쎄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너무 좀 암울한 얘기들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혹시 긍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도 전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목회제화된 인식이나 교회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각종 언론의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의외로 그래도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많은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의 건강성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교회는 건강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한 80%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직 교회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가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부분 가운데 교회가 조금의 노력을 하고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약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좀 품는다면 다시 교회가 사회 가운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참 경각심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독 청년들이 아닌 청년들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스스로 담을 쌓는 방향성을 가지고 개교회 성장주의보다는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낮은 자였잖아요. 낮은 곳에 있는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교회가 개교회 성장주의보다는 보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감을 통해서 낮은 곳을 바라보고 또 낮은 자세로 그들을 향해서 경청할 수 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보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기독 청년들은 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많은 부분 청년들 가운데 청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좀 어리광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어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 어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신앙은 주체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영혼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리고 사회의 질문을 던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사회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자기 안의 신앙의 성숙이 찾아오고 또 자기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신앙의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청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년주일 학교나 청소년들에게는 한국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포용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청년들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바라보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에서 일하는 자원으로 청년들을 바라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다음 세대고 다음 주역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주고 그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건강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국교회들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어보기 시간에는 청년사용네트워크 김동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께 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날씨 예보입니다. 동풍 영향으로 18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